수확해왔습니다 아이고 갔다 왔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어? 제가 다 느껴봐 양파 까는 거 내가 저 그러면 이거 쌈을 좀 씻을게요 너 반나저만에 적응됐지? 익숙하지 않냐 이제? 밥하고 막 뭐 그러려니 그냥 오늘 아침에 왔다는 게 약간 믿기지 않게 자 감사합니다 기본으로 항상 이렇게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가? 육수는 무조건 그지? 요리하는 사람들이 국 끓일 때 멸치 있나? 맨날 물어보잖아 감자가 되게 속이 꽉 찼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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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너무 좋은데 냄새 한 번 맡아봐봐 우와 와 된장찌개 진짜 맛있겠다 왜? 후 근데 냄새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아니 다 빼도 될 것 같아 형 이제 다 빼? 대박 와 냄새 진짜 죽인다 된장 다 넣어? 다 넣어 야 다 넣을게 굽기만 하면 되네 굽기만 하면 되네 이제 구울까? 오케이, 감자도 구워 먹을까? 좋아. 굿. 니들 고기도 없지, 할리 지금. 아, 맞다. 저희 고기 사겠습니다. 일단 2만 2천 원씩만 먼저 드려볼까요? 양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냥 드리자. 예, 예. 2만, 2만 5천 원 정도 될 수, 되게. 정확하게 200포랑. 아, 이 정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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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2만, 2만 더. 만 원만 가불할까? 그럼 한금만 더 가불할 때, 15,000원 가불하자. 15,000원이냐? 아, 너무 많아. 그래? 만 원만? 만 원어치만. 만 원어치만. 만 원어치만. 만 원어치만. 저희 가불해도 될까요? 만 원? 예, 만 원어치. 만 원어치만. 3인분 같으니 2인분 주세요. 감사합니다. 딱이야, 딱. 그렇다면. 5,000원. 5,000원.